뭐 하려고? 이 아메리카에서 1등의 라면이요? 미국 1등? 그건 좀 궁금하네. 뭔데? DG 내가 이거 찾으라고 검색붙짝 해가지고. 됐고 미국 판매 1위 라면이 뭔데? 마루찬라면, 누굴숙, 치킨, 플레이버. 쓸데없이 혀 올리지 마. 얼마야? 군나가 쓸데없이 혀를 굴렸더니 6개 4,900원. 적당히 해라. 어디서 샀어? 그럴까? 쿠팡. 근데 마루차 아니면 일본 거 아니야? 이 맞아. 이게 일본 건데 이게 월마트에 다 깔려있게 그래갖고. 됐고 팩트에 1000원 좀 하지 마. 어떻게 먹어? 그게 되면 진작에 있겠다. 음... 너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됐고. 먹어봐. 저거 레시피 못 끊으니까 회크릇 쓰네. 면치기 잘해. 맛은 어때? 닭 육수에다 칼까로 뿌렸네. 닭 육수 제대로 해? 닭육수 30에 카레가 60이요 면 상태는 어때? 스냉면과 안성탕면의 중간 정도 미국 1등 할만해? 이거 안 먹어서 1등 했구만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쁘진 않거든? 이걸 또 먹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겄다